3구 걷어냅니다 오지환 타고 오른쪽 우익수 뒤로 넘어갔습니다 메가 트윈스 4 네 제대로 걸렸습니다 오지환이 시즌 두번째 온던으로 결국 8회 약속의 8회를 만드는 레즈 트윈스입니다 일단 좋은 분위기 속에서 승리도 하고 그 다음에 팀 연승도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신 팬분들한테 뭔가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터브를 노리고 있었고 그래서 초구부터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다시 좋았을 때의 DNA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야구가 글쎄요 오늘 기점으로 저희가 팀도 올 시즌 첫 5연승인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들어서 좀 더 팬분들이 즐거워하실 수 있는 걸 많이 만들게요 켈리 선수가 오늘 홈런 치라고 저한테 도너츠를 하나 줬거든요 그 도너츠 먹으면 진짜 홈런 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나와서 켈리에이랑 엔스 선수랑 오스틴한테 고맙다고 도너츠 한번 또 먹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세레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획기적인 걸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만큼 우리 팀이 분위기가 즐겁다 라는 거 알려주고 싶었고 체중이 제가 앞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 반대쪽으로 스트레칭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던 거 그런 재미를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뭐 똑같은 거를 계속하는 게 좋지만 뭐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호습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땅볼 타구였지만 뭔가 깊숙한 타구였고 당연히 아웃 시켜야 되는 타구였던 것 같아요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못 보신 분들은 항상 엘투브 통해서 시청하고 계실 텐데 항상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엘투브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이 5연승을 해서 너무 기쁘고 이렇게 원전길에서 수익을 할 수 있어서 또 팬분들께서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.. 체력적으로요? 저는 뭐 이제 선수로서의 시안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던져야죠 범석이가 골 배합을 잘 해줘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아요 범석이가 리드가 좋았고 적극적으로 승부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범석이 때문에 제가 잘 던진 것 같아요? 가서 고맙다고 했죠 범석이한테 어.. 8회 때 지안이가 이제 홈런을 쳐서 분위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또 분위기를 이제 롯데 쪽으로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제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또 도완이 형이 리드를 또 잘 해줬어요 나오는 포스마다 리드를 잘 해주니까 동원이도 그렇고 도완이 형도 그렇고 범석이도 그렇고 포스한테 너무 고맙죠 컨디션은 괜찮은데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오늘 그냥 관록으로 던진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밸런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빨리 코침들과 상의해서 좋은 밸런스 찾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팀을 위해서 이 한 몸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크 안 찍는 게